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드럽게 많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아침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진짜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힘들어요 뭐 먹으라는 말을 그쵸 제가 지금 몸무게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제가 할 말은 아니죠 알아봐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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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려 보내지 마요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놓치지 마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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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봐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